하하하하 야 이쁘지 않냐 이거? 언제 왔니? 그런 땐 여자친구랑 왔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야 응? 찬바람 불 때? 네 뭐하고 있냐 또? 아 지혜 사진 보고 있어 세상에 여자가 지혜 가고 나뿐이냐? 깔끔하게 여행 한번 가면 너희들끼리 가 너희들끼리 어떻게 말이 되냐? 너 안가면 우리끼리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이렇게 안와? 너희 어디야? 뭐? 혼자 오셨나봐요? 네 나도 혼자 오셨나봐요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? 아 타문아 간다 바닷가에서 컵라면 하나에 소주 한 잔 환상이다 그냥 환상 밖에 와요 춤춰 예 얼어죽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변대 새끼랑 자는데 자꾸 날 만지잖아 좀 마셔 오늘 술만 한번 쏘시면 제가 서울에 데려다 줄게요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거 같지 않아요? 저 완전 저 잘게요 어떤 일요일 업에 화이트개AST 응? 왜 자꾸 나한테 욕해요 선 Vet 경력이 credit 지자 த 축하지 않은 그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